형형이 오면 형형이 즐길 거리 중에 대표적인 즐길 거리. 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팔 타야 되냐고. 이색적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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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은 사람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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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뭐야 손 안 들어? 재밌을 것 같은 사람 손. 자, 제군들. 출동하자. 엄마가 신나셨어. 신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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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. 어? 하나, 둘. 우리 도망가는 신부들 같다. 도망가는 신부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빠가 어디 오니? 예이. 와, 윤호아. 무서워? 재미있어. 아, 재미있어? 아, 재미있어? 가봐는 재미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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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이가 있으니까. 아, 시원하다. 이원아 어때? 도착했다. 왜 이렇게 늦게 와? 한참 안 보이는데? 겁쟁이야, 겁쟁이. 아, 변함이 돼. 슬리퍼 어떻게 하냐? 아니, 신발. 신발 저기 혹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. 가자. 저기 뭐 있겠지? 일단 가서 여쭤보자고. 응. 방법이 있으시겠지. 눈물 망에 있는데. 아, 변신해. 리프트 타다가. 네. 저기 신발을 떨어뜨렸는데. 저희 직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. 어? 진짜요? 어? 진짜요? 어? 맞아요. 맞아요. 어머 어머. 저희 직원이 위에서부터 꿈을 타고 내려왔거든요. 진짜요? 아, 진짜. 아, 어떡해. 아, 너무 시려. 진짜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, 생명의 은인이다. 진짜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다행이야. 진짜. 스케줄이 또 있어. 아이고.